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자료 받기 대체 어떻게 받으라는 거지? 노란톡 문자 전화 따릉 따릉으로 자료 요청 지금 당장 자료 주세요 실전 매매 안정 수익으로 가는 프레시한 자료집 아 갖고 싶다 말씀드렸잖아요 33년 주식하면서 수익률 대 7차례 우승하고 책 11권 써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교육해드리고 우리나라 대학 다 들어가서 교육하고 한국거래소까지 초청받아서 교육하고 그런 윤정부가 교육교재 이거 120페이지 넘는 교재 뒷부분 가면 실제 교육 막 나오겠죠 그 교재를 무료로 드린다고요 그냥 무료로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처져 있는 LG와 삼성 SGI 와 2차전지 이런 내용들까지 전부 장중이나 새벽이나 이런 종목 20%까지 올라간 그런 흐름 속에서 차익실형까지 다 잡아드리는 그런 교육교재 안 받으실 거예요? 와 한진칸이 큰일 났네 26.9%나 밀렸네 근데 시간에서는 일단 어찌 됐건 4%대 이상을 돌려놨네 거래량이 빵 터져 있네 거래대금도 터져 있는데 시간에서도 거래대금이 빵 터져 있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금 끝나자마자 얼른 오셔야죠 온라인 교육 받으시고 또 노란톡 국민톡에서 자료 받으시고 내일 장중 내내 매일매일 장중 내내 교육 받으시고 동영상 교육 받으시고 전부 무료 아닙니까? 그걸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채널 돌리셔봐야 이상한 소리만 하잖아요 그거 기담아 듣지 마시고 윤정도와 함께 IT에서 수익 내 LG 이노텍에서 금요일날 상한가야 오늘 또 추가적으로 20% 강세해서 17% 마감했어 셀트리온제약 그냥 이틀 연속 상한가 그거 안 잡아내실 거예요? 빨리 문자 보내시란 말이에요 빨리 노란톡 국민톡 얼른 오세요 그러시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와 잉태용이 떴습니다 매직 시그널이 뉘어져 있는데 거래량이 터져 있네요 잉태용이에요 별이 두 개짜리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와 잉태용이 떠야 되는데 여기서 아쉽게도 눌렸네요 꼬리가 좀 날려있는데 이거 어떻게 될까요? 아 매직 시그널이 아직도 아쉽지만 거래량이 실려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 갭상승에 변형,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부왕! 우와 매직 시그널 꺾어져 있고 거래량 부왕! 이거를 왜 못 잡아내시고 앞으로의 전략을 왜 못 꾸미시냐고요 지금 이 기준에서의 20MA 뉘어져 있는 이 20MA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방향성만 돌려놔주면 시세의 분출은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러한 부분에 교육 안 받고 여기서 툼에 다 했더니 돌려놔버려 여기서 반대면면 맞으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용, 미술은 절대 금물이다 교육 받아서 살아나자 제발 좀 이런 추세 부분 전부 추익내자 엘즈와 또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 지금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이 기술적 분석을 배우러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교육은 안 하고 왜 맨날 떠들기만 하냐 밤을 새서라도 교육을 해드리잖아요 어제 교육 안 해드렸어요? 시황부터 완벽한 시황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상품, 채권, 외환시장까지 거기에 CDS 프리미엄까지 전부 분석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자신감 갖고 오늘 같은 장에 수익 그냥 팍 내실 수 있도록 지금 기술적 분석 중에 일본식 캔들 300년 역사가 담긴 수백 가지 패턴의 일본식 패턴 캔들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앞서 나온 상황과 종목 한진가 금요일날 상한가 갈 때 새빼량 강력하게 떴죠 LG 이노텍 상한가 잡아냈죠 월요일날 셀트리온 장중 상한가 오늘 기준에 그냥 상한가 셀리버리 상한가 그냥 상한가가 아니잖아요 거래되고 1천억 이상씩 빵빵 터지는 시가총액 대형주의 상한가 전부 교육받고 잡아내죠 IT 종목 마찬가지죠 이 교육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교육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준에서는 하락 잉태형과 상승 잉태형을 배울 거예요 그리고 잉태확인형을 별 3개짜리를 배울 겁니다 하락 반전되는 기준에서는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 이거 적지 마세요 어차피 자료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이거 가려버릴 거예요 왜? 이거 윤종두꺼란 말이에요 33년된 노하우 책 11권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정형화해놓은 거 이거 만약에 인터넷에 이게 떠돌고 있다면 그건 전부 윤종두꺼 허락 안 받고 쓰는 겁니다 그거 제보해 주세요 이런 내용들의 자료를 다운받으셔야 되는데 이 기준이 뭐냐 5에서 10거래일 이상의 상승 추세가 지속돼야 됩니다 야 맨날 오르면 떨어지겠지 그게 아니라 추세 부분이 상승으로 하루 올랐다 하루 내리고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려도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추세 부분이 상승으로 기준이 잡혀있는 가운데서 그 기준이 예전에 윤종두가 아주 오래전 10년 전 이상 그 오래전에 책을 쓸 때는 5에서 10거래일도 썼습니다만 지금은 변동성이 커져서 3에서 5거래일로 수정을 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1거래일의 캔들이 최근 거래일의 고점을 확인한다 최근 흐름의 고점을 확인한다 근데 그 다음날 은봉으로 연출이 돼서 이 안으로 탁 들어온다 근데 이거는 별이 2개라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런데 이날 만약에 은봉이 푸앙 떨어져서 이 라인을 베껴내기 시작한다면 별 3개짜리의 하락 추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오면 전량차익실현하고 도망가야 된다 손절이 아니라 차익실현이라고요 당연하지 올라가고 있는 종목에 밑에서 편입해서 차익실현이지 이걸 손절하나?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잘못 들어간 거지 그럼 바닥에서 돌려지는 상승 잉태 확인형 이것을 놓고 봐야 되겠죠 이 기준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습니다 역순으로 보시는 건데 지금 누워서 애우려고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냥 문자 보내셔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요 노란톡 국민톡에 쓰지도 마셔요 조금 이따 보면 다 잊어버리잖아 100원 들여서 문자 보내시고 노란톡 국민톡 윤정도 찾아오시란 말이에요 방송 끝나면 문 닫아버릴 거예요 못 들어오시면 다 방송 끝나면 자 이 자료들 요 내용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우와 삼성 전기네 우와 외국인 기관에 매집이 그냥 엄마엄마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와 어마어마한 폭등렐리가 나왔네 여기서 변형형이지만 상승잉태확인형이 떴네 별 3개짜리네 우와 또 하나가 떴네 3에서 5거래일 조정을 봤더니 전서구형이 떴네 폭등이 나오네 우와 왜 교육을 안 받으세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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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에서부터 3에서 5거래일 거기서 전서구형 뜨고 돌리는 흐름 왜 교육을 안 받으세요? 왜? 여기에서는 어떻게 됐을까? 망치형의 기준 혹은 그 다음날의 새뼈령의 기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돌렸겠죠 그리고 나서 끝났겠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오늘 교육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상승잉태확인형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해드릴 거예요 어디서? 온라인상에서 어디서? 노란톡 국민톡에서 장중 내내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윤정도 혼자 다 못하니까 윤정도가 동영상을 딱 만들어서 장중에 탁 교육해드리고 윤정도가 삼고초로 해서 모셔본 분들이 그냥 노란톡에서 여러분들 장중 내내 새벽 내내 교육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교육과 함께 이런 수익률을 잡아드리는데 앞으로도 잡아드릴 건데 왜 자료를 안 받으세요? 빨리 문자 보내시고요 노란톡 국민톡 빨리 찾아오세요 오늘 기준에서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이 자료 잘 안 보이시죠? 2008년도 기준입니다 2008년도 뭐가 터졌어요? 리먼브라이스 터지고 하나금융지주가 추가 폭락 나올 때 금융지주사들 1단계 추가 폭락한 이후에 멈춰져 있는데 추가 폭락 나올 때 왜 떨어지니? 라고 했을 때 어? 키코 문제인데 하나금융지주만 키코 문제 있습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914포인트까지 내려왔습니다 2008년이에요 2008년 말 그리고 나서 2009년도 3월에 바닥 짚고 돌리죠 유가증권 시장이 39.22% 마지막 자락의 조정 이때 은행 업종은 59.13%의 조정이 나오고 돌려질 때 179%가 여러분들 계좌가 지금 반토막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돌려질 수 있는 이렇게 돌려질 수 있는 업종만 잘 잡아내신다면 오늘같이 IT 업종 강할 때 그런 업종만 잘 잡아내신다면 한진칼 오늘 두들겨 맞았지만은 바닥 대비 70% 이틀 만에 올라오는 그런 강한 낼리를 잘 잡아내셨다면 여러분들 계좌가 반토막이어도 바로 한 번에 수익으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보시면 신한지주가요 신한금융지주가 어떻게 돼 있어요 52.68% 하락 이후에 100% 돌립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금융지주가 70% 수준의 조정 신한지주 52% 조정 나올 때 이쪽은 오히려 70%의 조정 그러면 내동매매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쪽이 월등한 강한 250% 수준의 반등이 나올 것을 확신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쪽으로 여러분들 계좌 반토막 50% 난 계좌를 원금만 어떻게 회복하게 해주세요 교육을 통해서 245%면 250%면 교육을 통해서 원금 회복하고 수익란에 노란톡, 국민톡, 윤정도 찾아오시면 되네 문자 빨리 보내시면 되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금융지주의 기관들이 무지하게 물량을 던져버립니다 기관들이 거래량 어마어마하죠 이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기관들의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던져지네요 근데 이 흐름이 누구 거? 한국금융지주의 물량이었다는 얘기예요 리면블었을 때 현금이 너무 고갈되다 보니까 신규 상장했을 때 받은 공모주를 고점에서 못 팔고 결국은 바닥에서 추가적으로 매물로 내놓다 보니 시장에서 하나금융지주만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신문 뉴스 내용이 아니라 윤정도는 공시를 딱 뒤져가면서 이게 하나금융지주 공시가 아니에요 한국금융지주의 공시입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외국인들이 우와 이게 지금 매도를 했는데 한국금융지주에서 돈이 너무 말라서 리먼 터지고 말라서 공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그렇게 해서 손실을 봐가면서 매도를 했는데 이 물량을 누가 잡아가요? JFS 매니지먼트가 잡아가더라 우와 그렇다면 똑같은 금융지주를 놓고 볼 것 같으면 이야 낙복이 심화되어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월등히 낙였더라 결론적으로 시장 40% 하락할 때 리머브를 따질 때입니다 은행업종 60% 하락할 때 신한금융지주 52% 하락할 때 70% 하락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금융지주가 폭락한 이유는 한국금융지주가 공모받은 물량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버리는 상황 그렇게 돼서 추가적인 급락이 나왔다 되돌릴 때 250%다 여러분들 계좌 전부 리셋하고 저 50% 손실을 났는데요 거짓말쟁이들 삼성전자 50% 손실 안 났거든요 어찌됐건 네이버 50%가 아니라 20% 미만 손실이거든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계좌가 50% 손실 날 정도로 제대로 되지 않은 교육을 받아오셨다면 채널 돌리지 마시고 박스경제TV에서 윤정도와 함께 이런 종목 가지고 이게 소용주의 대용주지 250% 돌리는 흐름 속에서 수익을 내시란 말이에요 무슨 원금 회복만 생각해 저는 원금 회복만 하면 그냥 주식 안 하려고요 안 하시려면 지금부터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몸도 지키고 건강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하실 거면 수익을 낸다고 생각하셔야죠 왜? 2000포인트 못 갈 것 같습니까? 2000포인트 못 갈 것 같은데 왜 주식하세요? 주식장이 뭐 투기장입니까? 정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시란 말이에요 조금 전처럼 뉴스 내용 보고 키코 때문에 밀려요 키코? 다른 금융지주사는 키코 문제 없나요? 하나금융지주가 실질 밀린 이유를 찾아내서 접근을 하셔야죠 이거는 뉴스에도 없고 신문에도 없어요 윤정도가 공시디 잡고 다 잡아낸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런 특급 자료들을 드린다는데 노란톡, 국민톡 빨리 안 오실 거예요? 문자 빨리 안 보내실 거예요? 지금 노란톡, 국민톡 찾아오셔서 윤정도의 자료 받으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